안녕하세요. 청소년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일반인과 대학생들한테는 IT 교육과 IT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만남을 게 돼서 더욱 반갑고요. 또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산업과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언론 매체와 그리고 방송 매체에서 많이 접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뭐며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느 만큼 다가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즉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망,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17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슈를 알아보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업에 이용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전은 지금부터 1차부터 이렇게 4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1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업사회에서 동력을 이용해서 수력과 증기기관을 이용한 그러한 발전기관을 이용한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와 20세기의 자동화 부분이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화시켜서 대량생산,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고 공장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에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시는 인터넷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생산의 디지털이라는 그러한 키워드까지 가지고 나왔고요. 2015년부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즉 독일에서 발명했던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하면 사물인터넷, 아니면 빅데이터,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러한 등등등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대표면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심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IoT,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oT,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밑에 나와있는 오토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컴퓨터를 이용한다, 즉 IT를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oT는 세계 최초의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는 선진구 수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을 글로벌 기원 수준으로 재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토어 서비스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출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정부의 목표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취업에도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취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즉 전공과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공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들이 소프트웨어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끄집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즉 IT도 마찬가지입니다. IT도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같이 갈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비교를 조금 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감지보면과 자율판단과 실행력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감지보면은 3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직접 수집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감지를 시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AI죠. 즉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물센서가 스스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집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축소과 그 다음에 감지보미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그러한 부분들이 예전에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용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학습을 통한 친화 즉 딥놀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판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행력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즉 IT 기기를 통해서 한정돼서 제어를 시키고 아니면 이러한 실행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3차 산업혁명의 예전에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만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인터넷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의 혁신의 우리가 3대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감지와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지능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데이터 통합 부분에서는 정보의 수집 그리고 정보의 전송 정보의 통합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시키고요. 그리고 정보 해석과 상황이의 행동 판단을 통해서 지능화 즉 AI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물 제어 행동 실행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UI 즉 여러분들한테 저희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드디어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떻게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창출을 하고 있고 어떠한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자리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업 유발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왔던 그러한 도표인데요. 우리가 지금 15명 10억 원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즉 15억 원씩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얼만큼의 취업이 유발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제조업과 나란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2013년까지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 분야별 일자리 수를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카,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그리고 가상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즉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연 17.7%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분야에서도 하드웨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성해서 융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중에 2025년 즉 우리가 2017년이니까 한 9년 후에 9년 후에는 54% 즉 소프트웨어가 54%인 14만 명의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창출이 되는지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망 분야 개발 과정의 직업 리스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기술력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을 하면서 아까 같이 우리가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카 부분에서는요. 데이터 통합, 지능화, 인터페이스 즉 아까 소프트웨어의 발전 단계 3단계 3요소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 요소의 내용들을 보면 스마트카에서는요. 사물인식 기술 개발자들이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그리고 인터페이스 개발자들이 우리가 스마트카에서는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에서는요. 가상현실 세계의 소프트웨어나 공간 스케일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데이터 통합에서 통합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 비서 개발자라든지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부분들이 지능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는요. 가상현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개발자들이 우리가 가상현실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D 프린팅은 데이터 통합 부분에서는요. CAD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사물 스케링 개발자 또는 지능화 부분에서는요. 3D 프린팅의 적층 또는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는 3D 프린팅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직업군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에서는요. 센싱 기술이죠. 센싱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센싱들을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 데이터 관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통합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이고요. 지능화 부분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러한 직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는 통신 프로토콜의 개발자라든지 뭐라면 사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 간의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가상화 전문가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애널리스트 개발자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자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관련되어 있는 직업군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 분야 지원 과정의 직업 리스트를 좀 보게 되면요. 물리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카는 자동차죠. 스마트 자동카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즉 물리적인 기반에서는 도로 또는 신호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신망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이 되겠고요. 제도적인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도로공포토법이라든지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기반 제공에서는 가상현실 방송 인프라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초고속 통신망 개발 관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상현실의 물리적인 기반 제공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군이고요. 가상현실 기술 표준화 관련직 같은 경우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D 프린팅은 3D 프린팅의 공유 인프라 관리자 또는 주문 배송 인프라 이러한 부분들이 물리적인 기반 제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이고요. 제도적 기반 제공에서는 설계 도면이라든지 제조물 책임법 같은 법률 전문가들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용 통증망 개발이라든지 또는 사물간 통신 표준화 관련직이라든지 개인정본법을 통한 법률 전문가들이 제도적인 기반 제공에서 나타나는 직업군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리자 또 클라우드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물리적인 기반 제공과 제도적인 기반 제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분야, 운명 분야 활용 과정 직업 리스트에서는 스마트카와 가상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즉 배송업체 물류 분석가라든지 가상현실 전문사라든지 3D 프린팅의 설비 관리자라든지 사고 예측 전문가라든지 클라우드 시스템의 관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운명 분야의 활용 과정의 직업 리스트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소프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글로벌 소프트 시장 규모는 한국은 현재 16입니다. 이건 좀 낮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 산업의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 113억 달러 정도 되고요. 시장 비중은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프트의 생산 영역과 수출 전환을 보게 되면 패키지소프트와 IT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 7.2%의 증가율과 우리가 수출은 연 34.4%의 증가율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아주 큰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태프트 소프트웨어와 IT소프트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패키지소프트웨어와 IT소프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정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국내 소프트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아주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들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소프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면 일단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즉,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 대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표를 지금 제가 나타낸 부분이고요. 2016년도까지 3.7% 즉, 단순 평균임금이 3.7% 정도의 연이죠. 연 이후로 또 해서 3.7% 정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 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포스코 국직국직한 회사들도 지금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계속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17년도 상반기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에서 뽑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뽑고 있는 그러한 20개의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채용인력들을 늘렸다는 그러한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국직국직한 회사들이 이렇게 채용인력들을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뽑는 것 자체는 4차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의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정책은 우리가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그리고 수능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교육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자체의 교육이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자체가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보면서 문제의 해결력을 키워가면서 창의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큰 하나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 즉 수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창의성, 문제 해결력,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IT 인력으로 또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자체, 교육 자체를 바꾸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IT 전공이 아니더라도 인문계, 사회계, H&M 계열의 또는 그러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다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아니면 또 좋은 그러한 취업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프트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지금 현재는 IoT, 그리고 빅데이터, 정보보안,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 소프트웨어의 신시장, 예전에 만든 구시장이라면 이제 2017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신시장의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기존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대로 지금 나올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존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전망은 우리가 국내 신소프트웨어의 시장은 밑에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즉 AI죠. 이러한 산업들 간의 융합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드디어 하드웨어,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신 아이디어 부분, 신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러한 부분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곳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가진다면 이러한 키워드들은 머릿속에다가 익혀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국내 신소프트웨어 시장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아니면 한글 컴퓨터 도전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시장에서는 연 17.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SK텔레콤이나 KT나 아니면 우리가 LG유플러스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은 연 23.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요. 와이즈넷이나 XM이나 아니면 그루터 같은 곳에서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증명은 패션으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연 1.7% 즉 지금 패션으로 왜 보이느냐 하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패션 쪽으로도 우리가 연계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항공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건설 그리고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것은요. 2017년도 소프트 산업의 이슈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키워드들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4차 선회문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17년도 선정 10대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AI죠. 즉 작년에 알파고를 통해서 구글에서 만들어놨던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능형이죠.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형태고요. 작년에 바로바로 했던 게 아니라서 현재 2017년도 많은 형태의 이슈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물인터넷입니다. 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통신이죠. 그래서 센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둘이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그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고 분석하고 그 데이터 자체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나타내서 우리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물인터넷도 우리가 2012년,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2017년도에는 플랫폼화, 사업이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R과 AR입니다. 여러분들 VR과 AR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포켓몬고 그리고 게임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하지만은 지금 현대에서는요. 웹서비스에도 우리가 VR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웹개발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히 AR과 VR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웹서비스에서도 AR, VR을 지금 넣을 수 있는 API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글이나 이러한 국제 회사들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업, 한 산업에만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 군데에 국한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저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데이터의 저장소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하고 저장하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즉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즉 뜬구름 같은 그러한 곳에다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넣으면서 우리가 통합시키는 데이터의 저장소를 통합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시체계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에 제공을 하고 기업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더 나은 데이터의 처리,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처리 방향들을 모색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2017년도에 10대 이슈로도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마트카입니다. 스마트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마트카라고 생각하면 현재 언론에서 나타냈던 부분들이 뭐냐면 구글의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은 GM 같은 경우에 스마트카들이 만들고 있고요. 폭스 그리고 BMW 같은 회사에서 우리가 스마트카를 만들고 있죠. 특히 폭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 즉 3년 후에 우리가 자율 스마트카를 우리가 시판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었던 그러한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1000시간 이상의 우리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접속사고 있긴 했는데 스마트카가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이 와서 그런 받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글이 발표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스마트카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자체도 2020년, 빠르게는 2020년까지는 우리가 시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10대 이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차세대 보안입니다. 차세대 보안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진흥화된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한 부분들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반대되는 부분들, 즉 보안적인 부분들이 생각나겠죠. 즉 자율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스마트카를 이용한 자율형 스마트카가 지속적으로 돌아다닌다. 즉 돌아다니는데 이 스마트카가 돌아다니는 자체는 사고를 내지 않고 그리고 사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카의 사용자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로 모셔다 주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대를 이해한다 보면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안적인 요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으면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콘크리트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물인터넷의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센싱 기술들을 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중급망락 쪽으로 계속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안적 요소들을 아직 생각을 못했다. 이러한 부분도 좋은 쪽으로 쓰면 좋겠지만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차세대 관련되어 있는 즉 사물인터넷 같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차세대 보안 즉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적 요소들도 가져가야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워바일 결제입니다. 금융 IT 부분이죠. 금융 핀테크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면 간편결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에는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은 현재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결제가 되죠.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간편결제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이 핀테크의 영향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2017년도에는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더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우리가 보안적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서비스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17년도에 10대 일수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오 서비스입니다. 오토오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옷을 샀다. 옷을 샀는데, 옷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맞는 옷을 입어보고 아, 이 옷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통한, 웹사이트를 통한 구매를 하게 되면 5%에서 10%에 우리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사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인터넷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냥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잊어볼 수 있고 아니면 핏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상상들을 해보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토오 서비스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셔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헬스 즉 우리가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내 주치의한테 계속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가게 돼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당뇨병자라든지 아니면 당뇨병자라든지 아니면 암환자 아니면 이러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독거노인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어르신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즉 헬스 쪽으로 건강적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으로 얘기한다면요.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즉 VR과 AR을 우리가 웹 서비스 웹 개발자들도 이제 VR과 AR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구글에서나 아니면 국지 끝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 웹에서 우리가 VR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API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다 오픈소스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자체는 우리가 변형도 시킬 수 있는 과정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선스까지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도에 선정 10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리고 VR, AR,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마트카 그리고 차세대 보안 그리고 핀텍 그리고 OTO,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오픈소스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그리고 IT 기업에 올해 입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기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IT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들 이러한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지만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6년도의 10대 우리가 이슈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년과 그리고 올해의 차이점을 금방 할 수가 있을 텐데요. 2016년도의 오픈소스, 심플랜폼, 보안, 핀테크, 모바일, SDK, 오투어, 스마트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카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고 우리가 2017년도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VR, 클라우드, 스마트카, 그리고 사물인터넷, 차세대 보안, 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해놨는데요. 2017년도에서는 그래서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VR,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거기에 회사에, 그런 회사, 즉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쓰는 회사들이 많은 채용인력들을 필요로 하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더라도 나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더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간별 주요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업에서는 1위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2위는 사물인터넷, 그리고 3위는 VR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당연히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2017년도에 10대 이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렇게 세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2위는 사물인터넷입니다. 그리고 3위는 VR과 AR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연구 분야가 사물인터넷과 그리고 AR, VR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 기업에서 저렇게 1, 2, 3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배우는 대학이나 연구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똑같이 나련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죠. 1, 2, 3위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카, 자유카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3위로는 차세대 보안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즉 사물인터넷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카 아니면 스마트 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이원화적인 부분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보안적 요소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게 정부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2017년도에서는 이슈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이 꼭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공체들을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종별 주요 이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위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2위는 VR 3위는 사물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다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죠. 즉 뭘 원하냐 지능형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죠. 즉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학습하고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IT 서비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VR AR을 1, 2, 3위로 꼽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는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인터넷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VR, AR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도 1위는 사물인터넷 2위는 인공지능 3위는 VR과 AR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적인 요소에서는 마찬가지로 1위가 사물인터넷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인터넷 차세대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차세대 보안 요소들을 보게 되면 1위는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즉 VR, AR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정보를 정말 중요시하죠. 저도 많이 중요시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러한 핀테크 즉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보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들도 많이 뽑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이용한 콘텐츠 형태 즉 게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력이라면 당연하죠. 1위가 VR이겠죠.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태에서는 우리가 가상현실보다는 가상과 그리고 AR, VR을 우리가 합쳐놓은 혼합현실 혼합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실제 형신과 그 다음 가상현실을 엮어놓은 그러한 혼합현실 세상으로 지금 이해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4G 5G죠. 이러한 5G 스피드를 통한 부분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 부분은 AR과 VR 그리고 혼합현실까지 가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위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고요. 3위는 사문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타적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스마트 패터리는 지금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7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는 업종 7위 그리고 신소프트 서비스는 업종 8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패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농업적인 요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업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은 Io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팜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을 빅데이터 산업에 끼워넣을 수도 있고요. 빅데이터 산업을 하다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의 자율성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즉 알아서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흥형 서비스를 원한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우리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농업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디다스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단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엄청난 양의 신발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공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케이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아디다스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여러분들 웨어러블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보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삼성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디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추울 때 입는 우리가 외투죠. 외투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죠. 왜? 알아서 밖에 있는 온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그 밖에 있는 온도에 따라서 안에 있는 히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몸의 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웨어러블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형태에서는 팔찌만 차더라도 내 심박수와 그리고 체온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케어 스마트케어 부분에 스마트케어 부분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웨어러블 서비스도 나와있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7위 그리고 영국은 8위 정부 공공기관사는 8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이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대 이슈 보편화가 될 수 있는 즉 방금 전에 2017년도에 봤던 10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언제쯤 보편화될 건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도대체 연구만 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보편화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거냐 당연히 지금도 보편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많이 비싸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저도 사용하기 힘든 스마트카나 아니면 이러한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나와있는데 그러한 비용들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화되는 부분들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얘기해 본다면 핀테크나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그러면 우리가 약 2년 후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는 2년 정도 그리고 오프스턴스는 2.6년도 그리고 차세대 보완은 2.6년도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오토서비스 같은 경우는 2.7년도의 후에 보편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나 VR,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잘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지만은 보편화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3.4년의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4.5년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전부터 연구해 왔는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더 크게 AI를 연구하게 됐죠. 2007년도에 연구하고 나서 4.5년이면 우리가 2021년이면 AI를 보편화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이제 알아서 깨워주는 가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홀로그램이 이제 알람 자체가 홀로그램이 일어나가지고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곧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카는 5.6년이 걸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폭스사에서 2020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러한 보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는 소프트 산업의 이슈를 우리가 종합해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와 전통 산업 간의 우리가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발맞춰서 나와려고 하려면 소프트웨어 산업을 그만큼 발전시켜야 되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업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업종 간의 협종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산업 그리고 신규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업들이 이러한 곳에 발맞춰서 이러한 신산업이라든지 신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인재들을 뽑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만큼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많이 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자 창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에다가 같이 융합시키신다면 더 좋은 취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갔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юсь